여기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배를 닿는데 저 길이 동굴이 나와요. 신기한 건 또 이렇게 걸어가고 나면 동굴이 나오고. 이거는 진짜 모르겠는데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어? 조금만 힘내세요. 전혀 동굴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곳은. 동굴이 나올까, 나올까 했는데 여기 올라가면 우와, 이런 데가? 그런 모습이 나와요. 진짜? 마이너리가 나? 나도 지금 약간 포도밭인가 그랬어. 약간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느낌? 약간 인디아나 존스 들어갈 때 같은. 시원한 바람 쫙 오죠. 에어컨 바람 쫙 나오죠. 뭐지? 너무 시원해. 어머, 뭐야? 이거 뭐야? 시원해. 완전 시원해. 여기서부터. 장난 아니야. 갑자기 5도 확 내려갔어. 이게 약간 밀양의 얼음골 같은 그런 건가 봐. 그런 느낌. 들어가면 또 한 번 놀라니까 후레쉬 하나씩 받으시고요. 후레쉬? 그대로 따라오세요. 머리 조심하시고요. 여기 시원해. 아, 나 염 가이드 너무 마음에 드네. 나도, 나도 염 가이드. 우와, 커. 여기 조명도 돼 있구나. 안에 들어갈수록 좋아요. 이거 뭐야, 장미꽃잎. 이거 에일리언 같아, 에일리언. 진짜 영화야, 에일리언. 에일리언 정의설도 좋다. 영화 촬영장 같죠? 코로나 티오스. 약간 스타워즈를 찍어도 될 것 같은 느낌도 되게 많고요. 곳곳이. 예쁘다, 너무. 이거 뭐야. 물방울. 물이 있어. 앉으시면 안 돼요. 우와. 자, 일단 이 계단을 올라가서 가운데로 서서 하늘을 쳐다봐 주세요. 저런 것도 잘하더라고. 아, 누가 있고 나이도. 가이드야, 가이드야. 미디 오빠 잘해. 이 계단이. 어머. 우와, 이런데. 대박. 흘러있어요? 어머, 어떡해. 하늘이 보여. 장난 아니야. 야, 멋있다. 어머, 영화 같아. 장난 아니죠? 이거 그거 같지? 그거 같아. 배트맨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어, 지하세계. 이거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저기 위에. 봐, 봐. 저거. 야, 영토가 자꾸 빠져드네. 이 계단을 올라갈 수 있어? 우와, 신기해. 아니, 계단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내 머리. 올라오시면, 여기에. 이런 공간이 또 위에 있습니다. 오! 아, 나 저게 너무 멋있어요. 같이. 그리고 새 바위는 바로. 아, 맞네. 조금만 올려주시면. 여기 불이랑, 불이랑. 너무 좋다 진짜.